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은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또 보완해야 될 점든 어떤 것들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으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종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옆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장원모 공공의료정책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충북도의회 윤미선 의원 나오셨나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의료원 정연아 노조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어떤 과제들을 갖고 있는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분께 공통적으로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키워드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떤 분부터 편하게 장 부장님? 한 집은 세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같은 충북 충청북도라는 지역 안에 같이 거주하는 도민들이지만 건강의 수준이나 의료질에 따라서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어지는 불평등의 문제가 현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한지붕 세 가족 바로 옆으로 그냥 이어볼까요? 박 교수님 키워드로 표현해 주신다면 네 충북의 건강 지표를 보면 너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전국 최고이고요 자살률이나 흡연율, 운주율 그리고 폐암 사망률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매우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때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다가도 또 이제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의료종합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다 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로 표현을 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 천재이루? 천재이루 알겠습니다 자 바로 제 옆으로 옮겨가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전유병, 유전무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잘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도민의 소득의 격차에 따라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이 그 차이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도내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그 격차가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전유경, 유전무병 자 마지막으로 지부장님 표현해 주신다면요 저는 빛 좋은 개사일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게 정책적으로는 아주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되게 미약하고 치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 좋은 개사일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키워드만 들어봐도 오늘 또 네 분께서 해 주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공보건의료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부터 개념을 잡고 싶은데요 이거는 일단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를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필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국가가 필수 의료에 관련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 필수 의료 안에는 응급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산모 신생아 그리고 심랄관 질환 그리고 장애인, 아동 이런 여러 가지 필수 의료를 정의를 했고 예전에는 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모든 국민들이 이런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복지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자녀적이고 보완적인 개념이었다 보면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생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공공의료라는 게 단어 두 가지가 붙은 겁니다 공공과 의료 그 얘기는 의료는 어떻게 보면 건강으로 확장할 수 있는데 공공이라는 뜻은 개인이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건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관점이 들어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건강의 문제가 문제가 있으면 각자 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는 방식이었지만 공공의료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건강의 문제는 개인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사회가 같이 보듬고 가야 될 중요한 이슈다라는 측면이 들어있는 단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공보건 의료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지역이나 계층, 분야 상관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의료 사각지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치료를 받고 생을 마감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공공보건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현황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건 일단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충청북도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 전국 최하위다 지난번에 이렇게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참고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2017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 보건유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 즉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58.5명으로 서울에 비해서 31%가 차이가 나면서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실 때는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하게 표시된 그 부분이 충북인데 어쨌든 그게 가장 높이 지금 수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하위라는 게 지금 눈으로도 일단 보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충청북도로 오게 되면 음성군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있고 이건 충청북도 도내 시군별로 구성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내 지역 간에도 이러한 의료 공백과 여러 가지 격차를 나타내므로 인해서 도민들의 건강권이 많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은이나 옥천이나 괴산이나 이런 곳은 분만 취약구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단양의 경우는 산부인과 병 의원이 전혀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높은 도민과 낮은 도민 그 사이에 11.4년이 먼저 빨리 아프게 되고 그리고 7.1년을 빨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소득이 낮은 경우에 더 그렇게 빨리 아프고 빨리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러한 현상을 보고 제가 모두의 무전유병, 유전유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충북의 공공보건의료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지부장님 같은 경우도 현업에 계셨습니까? 저는 충주 북부권에서 보면 주민들의 의료 사각지대라는 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원정 출산율이 80%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갖춰진 우선 열악한 환경, 장비나 의료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고요 필수 인력인 의사나 간호사들이 인력 부족 등으로 문제가 커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지금 원주나 서울 쪽으로 원정 출산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교수님 첨언하실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의료 인력들, 의사 인력이나 간호사 인력들도 그런 의료 시설이 없다 보니까 서울로 다 가게 돼요 서울로 가게 되면 결국에 의사 인력이라든지 간호사 인력이 빠져나 버리니까 도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악순환으로 계속 돌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젠간 끊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번이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력과 관련해서 보면 의료 취약 지역이나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공중 보건위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부장님도 근무하시는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응급의학 전문의를 확보하고자 1년 가까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또다시 공중 보건위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 이러한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충북이 결국은 타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게 아까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뭘지 일단 궁금합니다 공공보건유료 어쨌든 다른 지역도 시행한 것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충북이 특별히 좀 더 조금 더 열악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아무래도 정책의 철학을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그걸 볼 수가 있는데요 충북의 보건유료의 정책의 우선순위는 현재 좀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국민, 우리 도민들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보건유료 관련된 예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의 공중 보건이라든지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전담 부서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처럼 보건유료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의사 인력이나 간호사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의과대학이 있다 보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면 저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의사 배출 수가 매년 40명입니다 인구 전체 한 160만 명 중에서 40명이 배출되는데 강원도하고 전북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가 매년 한 250명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충북에 의사가 배출되고 나서 한 반 이상은 다 서울로 또 올라가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충북대 병원 교수님들이 당직 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없고 또 간호사 인력도 유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 공공의료 체계 그리고 1차 의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첨언을 하자면 행정기관 내에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는 현실인 것이 큰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도청 내에 보건정책과 내에는 그 의료 해외 의료지원팀의 공공보건의료 주무관 한 분이 이 업무 외에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것이 바로 조직에서 조직체계의 우선순위 업무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철학일 수 있고 우선시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해외에 있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 우선되고 있는 충청북도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서 오지 않았나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러한 공공보건기관들 한 270여 곳에 각종 충청북도에 있는 이러한 기관들을 통합해서 행정기관으로 그 업무를 제대로 시스템화해 나갈 수 있는 의료전담부서가 신설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 도재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북 경제 4% 달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디안 생이라는 교수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결국에 인간 능력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는 건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도민들이 건강해야 여러 가지 상품도 만들고 경제도 만드는 건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공공의료 만들고 건강 정책을 우선 수준으로 높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정책 의지라는 편에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실제적으로는 지금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있을까요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도 충청북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분만 지역의 의료 지원이나 인력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또한 당직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뭐 이러한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기능 보강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은 38억을 투여를 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증측하고자 하고 있고 충주의료원은 병동 및 응급실을 더 증측하겠다라는 계획을 바로 오늘 저희 본회의장 폐해 시기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결국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보다는 훨씬 적겠죠 예산이 결국은 예산이 많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훨씬 적고요 재단이 있으니까요 여기 서울시에는 그런데 이제 예산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는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동안 저희 여러 보건유리 기관들이 육상을 했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린 거죠 열심히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 최하위의 지금 성적표를 받아들은 건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축구 경기처럼 바꿔야 됩니다 사실 축구를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감독도 있어야 되고 코치도 있어야 되고 뛰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결국에 이런 축구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구단주도 있어야 되고요 그걸 비유를 하면 구단주는 도지사님이 되겠죠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그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역책임의료기관 충북대병원 같이 그런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정말 책임성 있게 공공의료사업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이 또 청주하고 충주에 맞게 책임성 있게 사업도 기획하고 찾아오는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건강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성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팀워크를 잘 꾸리려면 결국에 이런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그리고 보건소 여러 민간의료기관들의 협력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만들려면 또 우리 국민들이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응원 이런 보건으로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별 공공기관들의 분절적인 사업 계획 운영 이것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중국 보건으로의 열악한 이유다 그래서 팀워크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 또 지부장님께서는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다 같은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기관별로 그리고 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그리고 평가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충정북도 공공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그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좀 제대로 수립을 해서 전체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부족한 부분과 그리고 중복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평가해서 효율성 있는 의료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예산이 쓰이고는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계시다고 봐야 되겠네요 업무 자체도 보면 보건정책과 내에 공공보건으로 관련된 업무들이 팀별로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과 내에서도 공공보건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결과물들이 한 내용으로 집적화되거나 평가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팀별로만 본인들에게 주어진 업무만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 부장님도 오셨지만 그러한 싱크탱크 역할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바로 그 기관이 공공보건으로 지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으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이미 시도지사에게 그러한 설치 운영에 대한 의무를 강조한 바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미 5개의 시도에서는 이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내년부터는 이 지원단에 대한 국비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전국적인 설치를 유치하고 유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충북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러한 공공으로 지원단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작업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북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몇 차례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금 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지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담당 부서의 조직 강화, 지속적인 관리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의도는 있었지만 사실은 뒤늦게 몸으로 깨달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 복지 본부 안에 복지 부서 안에 건강과 관련된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의 부서로 독립을 시켜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별도 부서 독립이 한동안 흐지부지하다가 언제 됐냐면 메르스 사태가 나고 나서 이 부분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겠다 건강, 의료, 특히 공공의료는 누구 하나가 붙잡고 책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그때 많이 퍼졌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였기도 했고 기회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건강 정책을 보는 관점을 조금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좀 우려되는 지점들은 공공보건의료 역시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정신건강팀이 공공보건의료팀이나 과 대신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공보건의료라는 게 또 하나의 사업처럼 예를 들면 어린이 사업, 자살 예방사업, 비만사업 이런 병렬적인 형태의 하나의 사업처럼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힘을 받지 못합니다 공공보건의료는 하나의 사업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 사업들을 연결해서 구성하는 전략을 짜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비만사업, 어린이사업, 방문보건사업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보건의료는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가 만약에 정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어플들이 제일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운영체제가 잘 만들어져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그 운영체제를 관리하는 운영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운영자가 도에 확실한 주체가 있어야 되고 별도에 독립된 그리고 그 운영자의 어떤 역할을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지원 조직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 쪽은 복잡한 해석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방 가능한 사망률 말씀하셨지만 직관적이지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산출하는지 어떤 정의에 의한 건지 이런 해석을 할 때는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서울시는 좋은 시도를 했고 그 시도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도라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설립됐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서울시청 안에 보건의료 쪽과 관련된 별도의 국 시민건강국이라는 게 독립되면서 그때 공공보건으로 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성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단이 출범됐는데요 그런 것처럼 공공보건의료를 어떻게 강화할지를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고민하면서 가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계획이 충분치 않거나 아니면 예산이 충분치 않거나 하면 뭔가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죠 첨언을 좀 더 한다면 공공보건의료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대부분이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거의 9대 1 수준으로 민간에 있습니다 그건 서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공보건의료 민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간 민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민간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거죠 그런데 민간기관들을 어떻게 잘 협력해서 성과를 잘 달성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치료 사망률 같은 거는 공공의료기관만 산출하는 게 아니고 민간의료기관은 한꺼번에 달성된 성과인 거거든요 이거를 정말 잘 하려면 굉장히 비중이 적은 공공의료 쪽이 정말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거죠 갖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체 그림 속에서 어떻게 함께 상생할지를 고민하고 또 밀고 나가야 되는데 예산도 맞춰주고 전략도 충분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지 성과를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도, 충북도 동일한 과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충청북도의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여섯 분이 지금 현재 충청북도 공공보건유료 서비스 체계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서울의 선진 견학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러한 연구 과제를 도출해 내고 내년에는 장기적인 과제로 전문가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뭔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상 파악과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통계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세워진 후에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 용역을 내년 1년 동안 꾸준히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면서 이러한 지원단 출범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일단 1년 동안 준비를 하신다니까 지금 바로 다 여쭤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작해서 출범해서 이제 의논하고 계신 와중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혁신 방안 장기적이라든지 단기적인 것들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과제로 선정을 하면서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도 다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내년에 그 연구 용역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러한 공공보건유료 지원단이 필요하다고 해도 또 중앙의 요구에 의해서 졸속적으로 그리고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러한 공공보건유료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해가면서 그 해답을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장 부장님 계속 말씀을 많이 잘 해 주셨는데요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것은 결국 이제 공공보건유료를 병렬의 하나로 보지 않고 어떤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의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은 그걸 위해서는 재단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예산이 결국은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안 그래도 충북 상황들을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이제 서울시 서울시가 복지에 쏟아붓는 돈이 딱 3분의 1입니다 전체 재정에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 35% 정도 그러니까 저희는 한 33% 정도 되는 거죠 그 복지 재정 안에서 복원으로 쏟아붓는 돈이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충북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실제로는 충북에서 전혀 의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중으로 따지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미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정말 이게 효과적으로 쓰고 있고 전략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충북의 상황이 서울시 상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시도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러면 문제점이 더 크다면 전략적으로 비슷한 비중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투자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던 돈도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고 그 있는 돈도 충분한 지에 대해서 재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결국은 체계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나오고 있는데요 지부장님들도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목소리를 많이 또 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체계나 이런 추진 정책도 필요하지만 사실상은 지금 병원의 수익 구조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충주만 해도 사실은 건국대 대학병원이 있고요 저희 충주의료원이 있는데 그 병원들이 지금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으나 건국대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경영난으로 지금 현재 500병상에서 320병상으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치약계층 보건진료나 전염병 등 국가의료재단에 대해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이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조 자체를 복지로 보는 게 아니라 의료로 보면서 수익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재 경영 구조로서는 지방의료원이나 공공의료보건, 공공보건의료병원 쪽에서는 지금 적자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치마 수익성도 내야 되고 공공의료 담당도 해야 된다는 거는 두마이 토끼를 잡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영리 목적이 아닌 복지 평가로 기준으로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예를 보면 수익 적자 수익이 나지 않아 적자로 인해서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고 병원을 폐쇄시킨 진주의료원이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간의 경쟁 병원들 간의 적자 생존을 없애고 지방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보존해줘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 계속해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첨언하실 것 있으신가요? 결국에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결국에 책임지는 기관 책임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복지부에서 얘기한 권역책임의료기관 그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이런 기관들을 복지부에서도 육성을 하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필수 의료가 제대로 되게끔 같이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혼자 일을 했다면 옆 사람을 뭐 하는지 보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충분히 당장 급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제 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로서 의료원에서 공공의료 사업을 더 공공의료적인 마인드로 운영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무한 경쟁의 시가 이제 의료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볼 때 우리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충북에서는 이렇게 공공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외쳐주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서울시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전폭적인 투자와 함께 그만큼에 대한 의무를 지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입원하시면 간호서비스와 간병서비스가 통합적으로 되는 그렇게 된 배경은 간병서비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제 환자들에게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이거를 통합시켜서 환자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율은 높이는 이런 시도를 사실은 이제 서울시의 시립병원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좋은 호응을 얻게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병원들로 이제 퍼져서 지금 충주의료원도 일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 이제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서울의료원이 강남 쪽에 있다가 옮겨오면서 중랑구로 옮겨오면서 시설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정도의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듯이 그런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도 추가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현재로서 그런 투자가 없는 채로 이제 운영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압박하고 공공사업도 압박하는 방식은 사실은 좀 전략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컨트롤타워 재단도 그렇고 공공의료기관도 그렇고 결국 투자가 예상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자연스럽게 이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도민들이 시민들이 충분히 신뢰할만 하고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텐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현장에서 또 재고해야 될 방안들 분명히 좀 돌아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시설 투자나 장비나 이런 것들도 지금 도나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좀 하고는 있다고 지금 도연이 말씀하신 거니까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장에서는 사실은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합니다 사실은 근무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고 환자들이 의료의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간호사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병동 자체를 그리고 또 우수한 의사선생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서울과 지방 간에 또 임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오질 않아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의료의 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우선 근무 환경 자체를 인력 확보라든지 환경 개선 또 임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줘야 오히려 공공보건 의료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부장님 표현대로 투자가 좀 더 된다면 시민들, 도민들의 이용률이 좀 올라갈 거라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수한 인력들도 오실 테고 또 간호사들도 서울권으로 가지 않고 지방에서 아마 내려오는 경향도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더 확실하게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첨언을 드리면 서두에 의원님께서 건강 불평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건강 영역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전 사회화된 상황입니다 교육에서도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 연장선을 보면 의대나 간호대생들이 특히 의대생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의대생들은 대부분이 자기 출신지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나머지 대학을 아니면 의전원을 지방에 내려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뺏긴다기보다 잠시 빌렸다가 넘겨주는 방식이 되는 건데 이 부분부터가 좀 적극적으로 해소가 되려면 더 적극적인, 정말 적극적인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 하나의 조금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간호대 쪽 상황은 의대만큼 그렇게 아주 극단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방에서도 인재들이 길러지고 또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한 번은 수련받고 싶은 생각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한 번 거쳤다가 그런데 서울에서의 삶이 근로 조건이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3교대 근무를 계속하고 노동 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을 때 서울에 정착하기보다는 다시 자기 출신지로 넘어가서 정착하는 비중들이 꽤 있다라는 간호계 쪽 전문가들 얘기들이 종종 들었었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잘 포착해서 지방인재를 길러내는데 공공보건유료 쪽에 계획안에 그런 것도 넣어서 장기적인 포속에서 접근하는 게 이런 면에서도 전략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박 교수님이 계속 많이 해 보셨을 것 같고 아까도 졸업생 40명 중에 20명이 서울 간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결국은 충북대나 이런 거점 병원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인재들이 의과대학에 많이 와야 되거든요 지역 인재가 많이 와야 되는데 지역 할당 제도가 있습니다 의과대학에서요 그래서 그런 지역 할당 제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인재를 잘 양성을 하려면 결국에 학교 내에서도 서포트가 잘 돼야죠 자원금을 좀 더 많이 준다거나 그리고 충북대병원 인턴이나 레지던트 할 때 더 우수원권이 있다거나 뭐 어쨌든 그런 지원들이 의과대학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 혹시 소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라는 게 서비스가 보건서비스가 있고 의료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든 게 이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인 거고요 보건서비스는 주로 이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인력들이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이 결과물들인데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방문 간호 사업입니다 이미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이제 예산을 내려 예산을 지원해서 각 시도들이 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한 개가 지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보편적인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센터 인력과 함께 이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래서 줄여서 찻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랑 간호사가 같이 가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노인한테도 접근이 되고요 또 영유아 특히 형평성 문제에서는 초기 어린이 시절에 형평의 문제가 결국 성인에 계속 지속된다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영유아에 대한 접근들 서울에는 서울하기 건강 첫걸음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어쨌든 그 많은 자원들이 민간에 있는 현실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에 있는 자원들 중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보건 사업을 함께 구성하고 또 그걸 같이 해내고 또 그 프로그램의 수혜자이면서도 기획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좀 잘 달성해 볼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뭐 시청에서는 시민건강위원회라고 해서 지역보건으로 계획을 지역보건으로 계획이나 서울시의 건강정책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위치에 있는 조례 근거에서 한 위원들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시립병원들의 주민참여위원회라고 해서 운영에 참여하는 예를 들면 노동자도 운영에 참여하는 그런 노동이사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참여형의 어떤 건강진진 사업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야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관료가 순환보직이기도 하고 또 지방정부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주민참여가 좀 인프라가 깔리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향은 살짝 달라지더라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동력은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현재 상황 또 앞으로의 전망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 많이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네 분께 한 번씩 좀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지부장님부터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새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요 공공보건의 발전 정책을 마련할 때 가정에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반영하는 가정과 절차를 통해서 치약과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왜곡된 공공의료기관을 운영체계를 다시 개선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시군별의 특징에 맞춰서 도 지자체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원모 정책부장님 말씀하시는 맥락 속에서는 어쨌든 서울시와 비교하면 서울시는 예산도 많고 인력도 많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은데 충북은 그게 안 돼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또 반대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충북의 상급종합병원 제일 큰 병원 규모는 지금 공공의료기관인 거죠 충북대병원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상급종합병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 민간의료기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든다면 가장 중증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제가 믿을 만한 최고의 기관이 이미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 공공의료기관이 움직이면 그만큼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렛대는 제가 보기에는 찾음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서울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측면이 들어서 그거를 잘 전략을 짜고 또 출구를 만들고 이런 측면에서 별도의 조직 또 지원 체계가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청원합니다 눈길이 자연스럽게 박정혁 교수님께 좀 갔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건강이라는 게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건강도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 때 건강 프리즘을 좀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약 한 90개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사장님께 그렇게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충북 전체를 건강도시로 좀 지원하고 같이 좀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윤기선 의원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이러한 보편적 의료체계를 추진하는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에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의 공공보건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역 특성에 맞도록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수요에 제대로 보응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뿐인 같은 인생에서 같은 질병을 앓다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생사가 갈린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 또 도내 지역 간의 격차 다양한 의료 격차들을 좀 줄여 나가서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고민들이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시사토론창은 여기서 마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